맞다.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? 이럴 땐 역시 아빠 찬스를... 왜? SNS 안에 아빠 안에 전화한다고! 안됩니다. 절대. 무슨 진짜 다들 나한테 왜 이래? 상무님. 상무님! 왜? 왜? 뭐? 성공하고 싶으시면 상대에게 실망할 여지를 주지 마세요. 특히나 회장님한테는 더. 여긴 회사고 지금부터는 다 비즈니스입니다. 이런 사소한 일도 직접 해결하지 못하면 회장님께서 상무님 믿고 큰일 맡기시겠어요?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들어야 기회가 옵니다. 다들 나 빼고 훌륭하지. 알았어. 아, 그래도 짜증이 나는 걸 어떡하라고. 그냥 참아? 꾹꾹 참아서 이 화를 암세포로 쑥쑥 키워? 이 대리군이 화병으로 확 죽어버릴까? 네? 뭐? 안 죽습니다. 참으세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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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그럼? 실망의 여지를 줘도 되는 사람한테 가면 되는 거잖아. 어? 오오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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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